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리브레 오피스에서 어두운 테마를 사용했을 때 화면을 바꾸는 방법을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리브레 오피스를 실행을 시켜주겠습니다. 그리고 테스트 문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쪽 내용 들어갈 부분이 다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힘들죠? 자 이럴 때는 도구에서 옵션 표시 형식에 들어가줍니다. 지금 같은 경우에 문서 배경 뭐 이런 모습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. 이런 상태에서 기본 시스템 기본 설정의 모양에 들어가줍니다. 그리고 창이 이 종이 부분이 하얀색으로 나오는 테마를 찾아줍니다. 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?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옵션을 들어가 주겠습니다. 자 이제 이 색상에 맞춰서 일일이 찾아서 바꿔주는 겁니다. 이게 좀 상당히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런 방법밖에 없더라구요. 그래서 이렇게 다 적용이 끝나고 나면은 네 이렇게 적용이 끝나고 나면은 저장을 시킵니다.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줍니다. 그리고 다시 테마를 원래 테마대로 바꿔주겠습니다.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꼴을 제가 아직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미리 해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잘 나오죠? 그 다음에 이런 창같은 것도 지금 제 테마가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창들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창은 네게 필요한 옵션에서 시스템 어 시스템 어 고대비 모드를 자동으로 추적을 제거를 해줍니다. 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. 자 모양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? 자 훨씬 나아진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번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iz